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나름대로 만든 방법. 바로 삼발이법. 이거 정말의 방법입니다. 삼발이, 삼각대, 트라이포드.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세 개의 다리로 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 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리를 독학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는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개를 동시에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한 번씩은 해보세요. 기존의 작품을 따 본다, 분석한다 이게 뭐냐면 영화나 작품, 드라마 틀어놓고 그냥 몇 분 몇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다 적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적는 겁니다. 모작을 하면 막연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 두 번째, 이론. 작곡소를 봅니다. 이해가 안 납니다. 3번, 창작. 내 스토리를 써요. 어떻게 되죠? 막힙니다.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은 연습을 해본 적이 많은데 왜 동시에 세 가지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룰루랄라 방학 때가 됐건 언제가 됐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순서는 다 맘대로 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졸립잖아. 졸릴 때 뭐합니까? 잠 깨야죠? 잠 깨야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거죠? 자, 드라마 틉니다. 내가 좋아하는 미드, 1드, 0드 틀어놔요. 그리고 옆에 한글 혹은 메모장 틀어놔서 씁니다. 몇 화 딱 써놓고 몇 분 몇 초. 뭐뭐뭐. 몇 분 몇 초. 뭐뭐뭐. 써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점심대가 됐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점심에 햇살을 받으면서 작법소를 쫙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갑니다. 작법소는 이해가 안 가요. 뭔 줄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막 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졸릴 때쯤 돼가지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 밤이 되면 갬성 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스토리를 써야죠. 근데 스토리스는 어떻게 됩니까?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면 돼요. 첫날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아침에 일어납니다. 어제 보던 드라마 다음 화를 걸고 씁니다. 점심이 됩니다. 어제 보다가 막힌 작법소 다시 열어서 봐요. 이해 안 돼도 그냥 봅니다. 저녁이 돼요. 내 스토리 어제 막힌 데 씁니다. 막혀가지고 안 돼. 또 자요. 3일째가 됐어요. 슬슬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드라마를 틀어놓고 그 다음 화를 따고 있는데 내가 어제 작법소에서 보던 어떤 내용의 예시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보여요. 혹은 내가 막혔던 나의 스토리의 특정한 예시같이 보이는 게 나와요. 점심이 됐습니다. 이런 서류를 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내가 아침에 봤던 드라마의 원칙에 해당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지금 쓰다가 막힌 스토리에 대한 힌트같이 보이는 게 나와요. 저녁이 됩니다. 스토리를 써요. 아침에 봤던 드라마의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힌트가 되죠. 혹은 어제 봤던 작법소의 어떤 부분이 떠올라요. 원리가 되죠. 무슨 말이냐. 모작과 이론과 창작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막아낍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동시에 하는 순간 한 번 두 번 정도 돌리는 순간 하나의 공정이 나머지 다른 공정들을 도와줘요. 하나의 공부가 다른 작업들을 도와줍니다. 그것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모작하면서 배웠던 어떤 예시가 이 작법소의 이론에 이해를 도와주고 그렇게 이해한 것들이 저녁에 창작할 때 한 번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룰루랄라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셨던 분들은 날 잡고 기간 잡고 이 중에 하나만 뽀개자 이러면서 작법소를 파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효과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시너지가 너무 안 나기 때문에 내가 100 정도로 공부했어도 한 10이나 5 정도를 느끼는 효율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이문현님 맞물리기 시작하는 걸 느낄 때 엄청난 쾌감이 있겠네요 하셨는데 장난 아니에요. 2007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부터 데뷔 준비를 하면서 스토리 쪽을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한창 하다가 아예 마음을 잡고 알바도 끝내고 한 반년 정도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한 3개월만 해도 돼요. 그리고 간만 잡고 싶다? 한 달 정도만 잡고 드라마 시리즈 하나, 작법소 한 권, 내 단편 하나에 묶어서 한 달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야기의 원칙과 나의 실전 창작과 이미 잘 만들어진 스토리의 분석 세 가지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무시무시한 쾌감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게 도움되요. 이거 한 번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해보시면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반년 정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토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체적인 어떤 시선, 스토리를 한 방에 보는 조망하게 되는 앵글이 딱 나옵니다. 석 달도 뭐야? 한 달만 이렇게 돌려보시면 폐관 수련으로 훌륭합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눈을 띄울 수가 있어요. 룰루랄라 그 당시에 제가 반년 동안 했던 것들 모아놓은 거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반년 정도 한 거예요. 초반부에는 굉장히 허접해요. 제가 예전에 초반에 했던 건 굉장히 허접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썰은 거예요. 이런 수첩에다가 그냥 썰은 거예요. 몇 분 몇 초 무슨 일에 벌어졌다.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초반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가면 점점 정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때 하얀 것 탑 20화. 한 달입니다. 몇 분 몇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도 그냥 적는 거예요. 간단해요. 시간 쓰고 종이 쓰고, 시간 쓰고 내용 쓰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왜 하냐? 시간을 쓰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만히 적다 보면 그것들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건 분석하기 위한 소스가 돼줍니다. 소스가 돼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통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방금 전에 내가 썼던 것을 표 안에 넣는 거예요. 표 안에. 네. 이렇게. 몇 분 몇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그냥 드라마 한 편 시간 쓰고 내용 쓰고 시간 쓰고 내용 쓰고 이걸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왜 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이런 작법소를 보고 저녁에는 내 스토리를 쓰고 오전에 이거 이 짓을 하고 있죠. 그럼 점점 더 어떤 게 보이냐. 그냥 시간 쓰고 내용 쓰고 했던 원소스만 있었을 뿐인데 거기서 점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점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내 스토리를 쓸 때 막힌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이 표를 그리면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무슨 말이냐. 그냥 시간 쓰고 내용 쓰고를 반복해서 하얀 가닥 전체를 떼고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내용을 쓴 것을 가지고 표에다가 막 우겨 넣은 것 뿐인데요. 나중에 가면 내가 저녁 때 내 스토리를 쓰다가 문득 클라이막스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까 클라이막스가 어디쯤 와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잠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다 다음날 지금 보여드린 드라마 스토리 따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연애를 하고 있을 때 항상 상대방만 생각하는 때는 어때요? 지나가다가 길에서 들리는 음악 듣자마자 가사가 내 얘기 같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랑 관련 없는 방법 나랑 관계 없는 얘기들은 다 까먹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뭔가가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게 무슨 얘기죠? 지금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인간의 뇌는 뭘 듣자마자 10분이 지나면서부터 까먹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뇌의 기본적인 생태예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으면 생존이 불리하기 때문에 빨리 까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까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역발상을 해보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까를 고민해보세요. 뭐가 기억에 남죠?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나가다가 얼핏 본 간판에서도 힌트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지금 스토리를 쓰다가 막힌 부분이 클라이막스는 어디쯤에 넣어야 되는 거야. 혹은 클라이막스 아이디를 어떻게 짜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다면 하얀 것탑 20파를 그냥 스토리를 받아 적는 와중에 그게 보입니다. 아 이렇게 넣는 거였어? 그리고 그날 점심 때 이 작곡소를 보다가 클라이막스에 대한 어떤 언질이 나오면 바로 캐치를 하게 되죠. 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썼다가 나중에 점점 더 대충 눈에 보여가지고 구성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칠게요. 내 이야기가 약간 구조가 약간 애매한데? 이 구조나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 우리 궁극 시리즈의 팟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이야기가 지금 약간 3장 구성이 안 맞는 것 같아. 3장 구성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감이 안 온다. 그때 여러분들 다음날 뭐 하얀 것탑 7화 따고 있죠. 갑자기 아래쪽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언제나 전체 플레이바 중에 4분의 1 지점이 됐을 때 비슷한 걸 보는 기분이 들까? 그때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땄던 것들을 다 뒤져보게 되죠. 무슨 말이냐? 모든 화를 땄던 표를 봤을 때 전체 이야기가 50분이면 4분의 1 어딥니까? 12분 5초에요. 12분 30초에요. 12분 30초 맞나? 맞다고 치자. 맞다고 치죠 뭐. 아닌가? 50을 4로 나누면 4, 1은 4, 4, 2, 8, 4 맞네. 12분 30초 부분마다 되게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걸 눈에 딱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3장 구조인가? 그럼 내 이야기도 전체 스토리를 4등분해서 4분의 1 지점에 이런 비슷한 사건을 넣어보면 되려나?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작법소리를 보시면 3장 구조 뭔 소리요? 이런 거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스토리를 쓸 때 3장 구조가 고민될 때 이미 잘 쓰여진 스토리를 따고 있다면 그리고 작법소에서 3장 구조를 보고 있다면 3장 구조가 뭔지를 대충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독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몇 달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한 일주일 돌려보잖아요? 이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가지를 하루에 동시에 하는 것을 일주일 만에 보면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알아요. 안녕!